잘 어울릴 것 같아, 이거. 반드시, 반드시, 반드시 국수. 아니, 아니, 먹고 있어. 면발이 살아 있어. 우와, 고급 기술이다. 우와. 100% 세영이 형 취향이다, 이거. 여기다 소면 담그면 게임 끝. 진짜 금의 새로운 발견이다, 이거. 와, 진정한 잔치국수 느낌. 진짜 금이다, 금. 그릇이 없어요. 뭐야. 그릇이 없어요. 너무 배가 고파요. 우리 아이들이 며칠째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어요. 갑자기? 그릇이 없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복 받으실 거예요. 힘내요. 감사합니다. 힘내세요. 힘내요.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힘내세요. 잘 되실 거예요. 복 받으실 거예요. 이럴 때 보면 연예인 아니야. 얼큰 김국수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지금 일부러 집은 게 아닌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대박인 거야. 김이랑 같이. 이렇게 고기도 같이. 이게 그냥 국수면 잘 안 집힐 거야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와. 잘 먹겠습니다. 해철이 형 오늘 두 번 뽑자는데. 여기 여기 국수 있잖아요. 여기 이제 파라졌잖아요. 진짜 맛있다. 아니에요. 우와. 우와. 진짜. 역시. 음. 역시. 음. 음. 어우야. 국수랑 잘 어울리는구나. 그렇죠? 아. 역시. 음. 어우야. 국수랑 잘 어울리는구나. 그렇죠? 국수랑 잘 어울리는구나. 국수랑 잘 어울린다고 누가 있어. 카메라 돌려봐 봐. 제가 있어요. 제가. 제가. 저 김희철이 국수랑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, 형님. 김을 넣어서 그러니 먹어도 끝맛이 터특한 게 좋아요. 너무 좋다. 깔끔해. 깔끔해. 깔끔하게 딱 떨어져 테트리스야 지금. 김이 진짜 기름을 잡아주네. 어. 깔끔하게. 멘토 좋아. 고추를 내일 다셔서 넣어볼까? 조금 더 잘 베게. 오우. 아 너무 좋다 진짜. 아 행복하다 행복. 프라이데이.